3시자 점심 우선 급여 어떻게 할께요 급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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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날씨가 따뜻해져요. 오늘 날씨는 제주 감자가 맛있다. 제주감자라니깐 내가 뭐 알 길이 없지만 수위감자맛이 되는거야? 이날 농업 인구가 70-80% 됐는데, 지금 10몇%라고 하죠? 운동했을때도 드론같은거 국가보조금 나오고 있는 정도 사이즈 트랙터 같은것도 자율 농업도 기계가 되는거지 로우트가 시뻘고 재배하고 다 포장해서 사람은 이제 프로그램만 한거지 체집이 또 그래요 앞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유명하다 잖아 누가 질문을 잘하느냐 그거야 이제 그거 쌈이야 원래 어떻게 했지? 가비지 가비지야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 나오지 배고파 쌈은 배고파 탁 짜장 컴퓨터가 발효되고 나서 급속히 로링이 발달한거죠? 반도체에 이제 금방 여름이야 비도 그런다는데 이제 내부, 내부, 열어봅니다 이제 조금 더 길게 로링이 가득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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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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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